정복자 영감 사사리는 한번 써보겠습니다 원래 중후반 유지력을 기미남 발로림으로 채웠는데 로아 있으니까 로아를 믿어보는 식으로 해서 문도 정글이네? 정글문도 나오는구나 하긴 뭐 우리팀은 카멜정글인데 뭐 바텀으로 갔네요 좋습니다 싸움이 마구 나네요 다이너스 같겠다 이 정도면 어 되게 아깝네 사비 피했으면 아마 이겼을 듯 라인 태우려고 여기서 좀 무리해본 건데 아깝다 2 2 1벌스 1벌스 2벌스 3벌스 3벌스 4벌스 1벌스 4벌스 5벌스 3벌스 4벌스 3벌스 3벌스 몰라 그냥 기도해 여기서 은도가 없길 그냥 기도해요 나이 승 좋았습니다 좋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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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승 와요 와요 인장 마렵네 이번판 매장이 마려운데 진짜 와 다행이다 어 좋습니다 다트면서 3대2 했네 와우 저좀데 이걸 반응해? 내 반응이라기보다 예측한거 같은데 잘했다 로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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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르바이트 습니다 아 인장 살걸 인장을 안사가지고 매자인을 못사네 아까 살까말까 고민했는데 3개월이라네요 좋습니다 아 구독 감사합니다 에잇 으흐흐흐 으흐흐흐 아 아 참 봤는데 이거는 타워치지 말고 포지션 잡을거 그랬다 얼심을 안가고 극딜을 올린거라 뭐야 써렌 쳤네 아니 뭐 맛보기도 전에 써렌 나오냐 정글템 바뀌니까 옛날에 정긍으로 나오던 안나오던것들 아트록스 정글까지 나오네 근데 아트록스도 정글도 많이 썼었죠 아 6렙까지 받아 먹는 수 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이번 비게이브 받아먹고 집 가야겠다 신드라가 6렙되기 직전에 가는게 제일 좋거든요 6렙되면 죽을수가 있어서 10렙시 파동이 안 닿았네? 아니면 W 평켄을 했으면 잡았을지도? 다른 데는 무난하긴 하네요. 아 너 천천히 해야겠다 그냥. 킨드라도 무리 안 하니까. 렐트구나 신드라가. 렐트는 몰랐네? 렐트는 몰랐다. 렐트는 몰랐다. 렐트는 몰랐다. 렐트는 몰랐다. 렐트는 몰랐다. 아니면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런가? 노 마이크 빡긴 방송을 한판 해야 되나? 뭔가 게임에 동기화가 안 되는데 계속? 게임에 뭔가 집중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. 동기화 될 때까지 좀 마이크 쉬겠습니다 그냥. 이낙시다. 야, 더우면 끝이야 아, 더우면 끝이야 마지막으로 ㄷ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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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도 오랜만이다. 이거 바깥에서 버티는 게 있지 않았나? 최근에 바깥에서 버티면 됐던 것 같은데? 그쵸? 자, 한 곳 정해서 버티겠습니다. 바깥에서. 오른쪽으로 가자. 저 주황색. 주황색으로 가요. 어어? 어어? 자, 이 초록색 친구 억가 한번 해봅시다. 아. 야, 두 명 보냈다. 자, 오케이 만족. 가자, 가자. 가자, 가자. 이거 억가할 친구 없나? 까비. 자, 피해주고. 자, 피해주고. 점프로 넘어가주고. 아. 어어? 어랍쇼? 어랍쇼? 야, 올라가, 올라가. 뭐야? 나 4등이야? 왜 이렇게 빨리 왔어? 성공. 어? 아, 나 이거 좀 약한데? 거리 잡기는 좀 어려운데? 어, 있다. 일단 올라가야 돼. 어디로 가지? 너 가야 됨? 어, 여기가.. 여기 아닌가? 뭐야, 뭐야, 뭐야. 여기 아니야. 여기다. 어? 아? 난 너만 쫓는다. 진짜로. 얘만 쫓자. 대꼴이네, 나. 여덟쇼? 어? 아, 그.. 왜 이래? 왜 이래? 나한테. 여기 한 명 있다. 아니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o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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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uck oh oh 오오오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